끝날 것 같지 않는 이 분위기 속에 한 팁 마지막으로 한 팁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. 더 행복한 남은 인생을 그리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나 이 운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나 이 운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또 아는 너도 그대 모습을 가지고 또 아무런 여자로 그의 역도는 정말 꿈속을 가지고 마지막이 여자로 지불해 난 너를 사랑해 이 댄스 하는 것 뿐이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